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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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박진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황금같은 휴일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배우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영화 끝나고 나서 끝까지 우리 배우들 응원해주시고 영화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인 역할을 맡을 신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직 영화 보기 전 있을텐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구요 다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좋은 얘기도 잘 부탁드리구요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쁜 놈 탄수광역을 맡은 유시동입니다 10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주신 관객여러분들 감사드리구요 저희 되게 열정있게 재밌게 또 여러 감정들 공유하면서 즐겁게 작업한 작품입니다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관객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경 연기한 차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그 귀한 나는 휴일에 직접 예매하셔서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시민에서 권중 역을 연기한 이찬영입니다 이찬영입니다 일단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영화가 드디어 개봉했는데 오늘 재밌게 보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호영택 역을 맡은 박효권입니다 저는 저 얼마 전에 영화를 재밌게 봤거든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거구요 저도 이 자리에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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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